소금. 아 밑간을 하는 거죠? 고기에. 소금 말고 후추 많이. 그냥 제 의시대로. 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. 아 지금 박주식 후보님 뭐죠? 소스 만들고 있는 거예요. 고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네 고기랑 같이 먹습니다. 노릉지 위에 고기 올리고 저 소스를 올려가지고. 그렇죠. 이렇게 들어가는군요. 이래서 칠 나왔어. 색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. 네. 자 일단 제이홉 셰프는 파스타 면을 익힙니다. 면을 보통 몇 분 삶아야 하죠? 보통 지금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7분에서 8분 정도 삶고 나서 그 다음 쿠킹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면이 삶아지는 동안 다른 것들을 다 해놓으면 물이 없는 시간이에요. 일단 물이 없어 보겠습니다. 아직 13분이 남았기 때문에 열이 너무 안 올라, 얘도. 고기 안 들어가나요? 아직 안 굽나요? 그러니까 얘가 완전 세게 해서 완전 지지고 싶은데 네. 아 그렇죠. 센 불이 하고 싶다. 그거를 가운데 쪽으로 조절을 해봐. 옳지. 그게 더 센 거 아니야? 이게 제일 센 거예요. 일단은 지금 넣어볼게요. 이게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고기를 넣어본다고. 고기 뿜다. 아 괜찮네요. 아 아름다운 소리. 최근에 백소리 바꾸셨더라고요 저 소리로. 자 10분 깨졌고요. 9분 35초 남았습니다. 어우 야 버터로 지금. 면 꺼내. 자 일단 우리 재훈 셰프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아 난 국리랑 면이랑 한 접시에 담긴 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뭐가 확 떠오르지는 않네요. 그렇죠? 면과 스테이크. 스테이크. 아 박주신 후보가 제일 좋아하는 저. 동그라미. 몰드. 몰드? 네 몰드 좋아합니다. 아 좋아하죠. 어우 8분밖에 안 나왔어 벌써? 지도 선생님 von le inform lui. 구독자. 강의가 이동하는 구역자. 훈훈 betrayed 따. stay at the hospital. 무 stamp concerning mushrooms syndical framing. 고기 잘 들어간다. 잘 들어간다. 평화 torné. 에너지 김 분명히 hör 주세요. 좀 무서워. 제일 오래 안나가니. 어떤 그런 것while Cosatsu averglary가 이 billing를 불러영és? 너무silver. 아. mijn手학신 먹는τού원. 나는 그렇게 편할 수 있을 것이다. 야 저 소리 보세요 누룽지 소리 치즈 위에 뿌릴까? 40초 뿌려? 뿌려 바로 얘 가져왔잖아 누룽지 커팅 소리입니다 지금 묶어야지 오빠 아 재훈 셰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... 재훈아 이런 거 하나 올려 파란 파란다 올려 지금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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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줘 됐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좋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던 우리 두 셰프님 감사드리고요